여러분, 반비맛방의 홈비입니다 오늘은 내돈내산으로 간장 대삼 5마리 그리고 연어솝밥 준비했습니다 너무 먹고 싶은데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간장 대삼부터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다 음... 그러니깐, 간장, 쭈니깐, 넌거게끗고 이 멘트는 바삭하지 못해요 이번엔 여기가 너무 고소했어요 오스와 바삭하지 못해요 황몬드의 우린 마지막은 whipped cream 너무 맛있어 연어장이랑 아보카도 같이 얹어서 먹어볼게 너무 맛있을때 생각보다 뱅셀 케이크 깻락치즈 깻락치즈 너무 맛있다 랩때리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울네 조금맛해 너무 맛있다 제맛있어 진짜 맛있어 치아노도 보고 계었네요 시원하다 맛있다 아.. 좋아좋아 다 먹으랬어 그래도 뭔가 이렇게 살짝 아쉬운데 모먼트로 끝내야지 체하지도 않고 딱 배부르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음